자 이번 문제 선택지 보는 순간 가 뭡니까? 스피크는 말을 하는 거고 비스포크는 말에 지는 거니까 아 출제 의도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늘 그러하듯 출제 의도가 능수동이라고 판단이 서면 이제 간단하게 확인만 해볼까? 못 똑바로 잡고요 대상 내가 써주는 것도 이제 민망해야 돼요 선생님 알아요 이러면서 대상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거나 바로 앞에 명사를 소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어를 잡고 잡으라는 얘기는 얘 가 무엇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런 다음 얘가 하는 거면 즉 여기로 예를 들면 말 하는 거면 능동계열이 답이고 말에 지는 거 뭐 되는이면 수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적용해서 선택지 앞에 명사 소식하는 상황이 아니니 뭐 잡아야 돼? 주어 잡아야 되겠지 근데 그것이 뭔지 봤더니 every language입니다 모든 언어 가 그럼 대상 잡았지? 해봐 모든 언어 가 말해 말해 줘 언어가 말해 언어가 말해 줘 말해 줘 그러니까 be spoke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상을 안 잡고 풀면 망하는 거라고 바로 넘어가도 되겠니? 되겠니? 바로 비번 갑니다 비번은 약간 이제 조금 지식이 좀 필요한 문법 문제네요 이건 뭐냐면 출제 의도가 바로 문장 구조와 도치를 한꺼번에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택지를 봤더니 봐봐 was their language 하고 was를 먼저 쓸래? 아니면 their language was 하고 was를 뒤로 보내고 보내고 their language라는 주어를 먼저 쓸래?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순도 함께 묻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앞을 봤더니 뭐가 뭐예요? nor 하고 부정억구가 보입니다 즉 이건 거기 들어봐 도치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원래 영어 어수는 당연히 뭘 먼저 쓰고 당연히 뭘 먼저 쓰고 주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 당연히 뭘 써? 동사를 쓰고 그 뒤에 이제 뭔가가 이어지겠지 그런데 이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부정억구가 나오는데 내가 얘네들을 강조하고 싶어요 얘네들을 뭐하고 싶다고? 뭐하고 싶다고? 강조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얘네를 먼저 앞으로 보내는 거야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데 얘네를 앞으로 보냈을 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선택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도치를 그런데 부정억구는 앞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도치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무슨 도치라고 불러? 절대적 도치라고 불러 즉 다시 말하면 얘네를 앞으로 보냈어 다시 한번 뭘 앞으로 보냈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앞으로 보냈어 아니면 무슨 억구를? 부정억구를 앞으로 보내면 뒤에 문장이 뒤집어지는데 지 멋대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야 일정한 규칙을 따라 뒤집어져요 대부분 법무부책에서는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1, 2, 3 이렇게 외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외우기가 되게 편해요 이걸 깨닫고 보면 무슨 어순이냐? 바로 의문문 어순이요 이걸 깨닫고 보면 뒤에 어순 외우는 게 되게 편해진다고요 한 번 더 얘기한다 내가 뭔가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보내는 게 뭐야? 도치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앞으로 보낸 다음 어순을 뒤집어도 되고 안 뒤집어도 돼 그래서 무슨 도치라고 불러? 선택적으로 도치한다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 부정억구를 앞으로 보낸 때는 얘는 반드시 뒤집어져야 돼 그런데 지 멋대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어순에 따라? 의문문 어순에 따라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불러볼게요 문장의 동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비동사가 있고요 비동사가 아닌 일반적인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조동사가 껴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어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문처럼 어떻게 변하나? 비동사 주어로 변하겠지 너 미쳤어? 영어로 뭐라 그래 Are you crazy? 이게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가 튀어나간 다음 뒤에 문장에 비동사가 있다면 비동사의 의문문처럼 비동사 주어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비동사 주어야 외우는 것보다 무슨 어순이다? 의문문 어순이다 알고 외우는 게 편하잖아 다시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일반 동사에서는 의문문을 어떻게 만들어? 뭐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의문문 만들 때? 두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나면 일반 동사에서는 뭐가 튀어나오면서 두 뒤에 이어지는 어순이 두가 튀어나오면서 주어 동사 어순으로 변하는 거지 너나 좋아하니? 영어로 뭐라 그래 Do you like me?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도치돼서 앞으로 튀어나간 다음에도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두 주어 동사로 변하는 거야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두 주어 동사야 이렇게 외우면 마음이 안 와닿는다고 알겠지? 마지막 세 번째 조동사가 있는 문장도 의문문을 어떻게 만들었어? 조동사? 주어 동사로 바꿨잖아 그럼 똑같지 조동사? 주어 동사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라고 이해 되니? 그러니까 이걸 암기는 해야 하는데 무언가가 도치됐을 때 뒤에 어순이 이렇게 바뀐다는데 무턱대고 외우는 것보다 무슨 어순이다? 의문문 어순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편하다고요 그럼 이제 다시 봐봐 체크해 주세요 No or 하고 부정어구 떴지 No or은 역시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어구다 그럼 이제 알겠죠 어순이 뭐로 뒤집어져야 돼? 의문문처럼 Was there English? 하고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한 번 더 얘기한다 필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얘기하자 고개 들어봐 한 번 더 한 번 더 필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일반적인 영어 문장 어순에서 내가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앞으로 보낸 다음 뒤에 문장이 뒤집어지는 걸 도치라고 부릅니다 이건 약간 암기가 필요해요 다만 앞으로 튀어나온 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경우에는 무슨 도치? 선택적 도치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도치 되는 건 아니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부정어구가 튀어나왔을 때는 반드시 뒤집어져야 돼 다만 뒤집어질 때는 일정한 규칙을 따르는데 무슨 어순에 따른다? 의문문 어순에 따른다 그래서 그걸 기억한 채로 이걸 암기하면 편한다더라 알겠지? 필기하자 자 그럼 도치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자 b번 했고 c번으로 가보자 자 c번은 약간 이제 이건 수거에 가까운 문법사항인데요 선택지에 the little을 쓸래? 아니면 더 플러스 애들아 이거 가끔 놓치더라? less도 비교급이다 그러니까 the little 이란 표현을 쓸래? 아니면 더 플러스 비교급을 쓸래? 바로 비교급을 이용한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수거는 사실 닥치고 암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 문법 트렌드는 그냥 외워야 될 수거 문제 자체를 잘 내진 않아요 하지만 내신 시험은 좀 성격이 다르죠 닥치고 외워야 될 거 많이 출제합니다 즉 뭐냐면 앞에 더 비교급이 뜨고 나서 뒤에도 더 비교급이 뜨고 뜻이 뭐냐? 비교급 하면 할수록 더욱더 더 비교급하다라는 유명한 수거입니다 써볼래? 다시 한번 뜻이 뭐라고요? 비교급 하면 할수록 더욱더 더 비교급하다 그럼 여기 있는 걸 예를 들면 아하 체크 the father back we go 우리가 더 father 더 멀리 되돌아가면 되돌아 갈수록 더 little이겠니? 더 less겠니? 당연히 더 less가 되겠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되니? 그래서 이번 문제 마지막 C번에 나왔던 건 단순 암기에 해당되는 것 뜻 한번만 더 얘기해보자 시작 비교급 하면 할수록 더욱더 더 비교급하다 됐죠?